최근 제주도의회가 공무원과 전문가 등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패널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의 공무원이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는데요. 오늘 7시 대담에서는 패널 조사를 한 이상봉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도의회에서 하는 제주 공무원 패널 조사가 뭔지 또 이번에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2012년부터 패널 조사를 공무원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패널 조사는 공무원 전문가 그룹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꼭 같은 질문을 조사해 나가면서 인식의 변화를 감안하고 그 속에서 정책에 반영할 부분들을 학위해 가지고 매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는 지역 현안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그리고 자치분권 코로나19 대응 분야도 추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 집단이 또 따로 있군요. 네, 100명 정도 추가로 해가지고 그 전문가 그룹과 공무원들의 인식의 변화를 해나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설문에 참여한 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최상위 법정계획이죠, 제주의.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모른다라는 결과에 참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쉬운 부분입니다. 국제자유종합계획이 10년 단위인 법정계획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올해 근무할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간부 공무원일수록 많이 알고 하급적으로 할수록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충하려면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종합계획을 필수 교육시간으로 하고 또 그리고 신입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땐 전체적인 내용은 뭐라도 개괄적인 국제자유종합계획이 저희도의 최상위 계획이라는 것들을 점점 면접 내용들에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임시회에서도 행자위에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3차 종합계획 비전과 관련해서 적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좀 많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또 이제 심사를 했을 계획입니다? 비전이 사람과 자연이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제주하기 때문에 좀 말은 그럴싸한데 과연 스마트 도시 제주가 어떠한 부분들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도민사에서 좀 추상적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행정사무 감사기관이지만 행정사무가 끝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1월 2일 행정에서 각 상임위에서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심도위기 검토해가지고 수정, 의견할 계획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앞서 1,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관련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기여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 역시 높게 나왔거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국제자유조합계획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이 국제자유조성에 기여도가 높았는지 그런 것들이 주관적인 판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내용을 잘 알았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 국제자유조합계획들하고 지금 제조사에 있었던 그런 난개발 문제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떨어진 부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도 여론조사에 좀 더 포함되지 않았나 정서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보니까 여기 역시 좀 평가가 좀 높게 나오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이 부분도 좀 그리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모든 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좋게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만 평가하는 데는 상당히 인색합니다. 나름대로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 평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양호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이 그리고 공직자들이 바라볼 때 출자 출연기관들이 자기 목적에 맞게끔 해나오고 있느냐. 그런 설문조사 내용들을 보면 5점 척도면 3.36, 반 조금 넘는 부분. 그러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또 공기관 대행사업 위탁에 있어서 이거 보니까 또 공직자보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거든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제주도의 공직자들은 한 6천 명 정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자질 영향들을 좀 강화해가지고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굳이 공기관 유탁 대행사업을 하지 말고 스스로 하라는 좀 뼈아픈 지적인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또 행정시를 좀 세분화하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은 높게 나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조사 결과도 있었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 부분들은 도민 사회 속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과제, 국회 입법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 도민 정서를 고려한 부분들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가지고 제주에 맞는 입법을 반영해가지고 좀 더 도민들이 갖고 있는 제주 지역에 맞는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채워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속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든 아까 같이 행정구역 개편이든 기초자치 부활이든 좀 도민 공감대 우선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이외에 혹시 뭐 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실까요? 좀 아쉬운 부분들은 교육기관들이 4.3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공직자 그룹이든 전문가 그룹이든 4.3 교육기관의 교육들이 아주 미흡하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들이 한 40% 되는 걸 보면서 좀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도와 그리고 교육기관들이 어떠한 부분들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4.3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진단해보고 더 나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어떤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들은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고요. 앞으로 다음 달에 있을 예산 반영 그리고 그 내용 속에서 조례 재정이든 개정이든 이런 부분들을 제도개전 과제로 해나가가지고 앞으로 더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야 될 숙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네, 계획하신 이 부분들 꼭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행정사무감사로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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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